북한이 조금 전인 6시 32분에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휴대전화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경계경보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따르면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생 발사 사실이 알려진 뒤 시는 경계경보를 시민들에게 발령했고 이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긴급 전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지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 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는 서울시의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공지했지만 서울시는 반대로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지령을 받아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하실 건가요?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쯤 경계경보가 해제됐음을 안내드리니 일상으로 복귀하라며 마치 정상적인 경보발령이었다는 듯한 문자를 보내 또 한 번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이 같은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우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내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진상을 밝히는 건 그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발송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뭔가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 접시다. 그 정도 해석이라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청문회해야 돼요. 오작 똥을 했는데 여기에도 의도가 개입됐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국가안보를 말 안 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일본에서는 격추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안보 위기관 조성하려고 누군가가 아이디어 짜서 북한이 발사하면 이게 군사정권 때 하던 수법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렇게 경기경보는 아니지만 반복의식을 고취하면 소위 군인 대통령 중심의 체제결속이 일어나는 그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에요.